시선이 앞에 보고 있다가 시선이 내려가면 또 이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그렇지. 아, 그렇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서방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딱 치겠습니다 이제 발 들어가 발 들었지? 이렇게 일어나는거야 하나 셋 넷 이번엔 조금 더 펴 줄까? 한쪽 발만 90도로 하고 한쪽 발은 가볍게 앞으로 펴고 가요 하나 둘 관자님이 왼손으로 부칠거야 왼손으로 이렇게 둘 다시 X자 이번엔 한번 일어나봐 반동을 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봐 시작 일어나봐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하는거야 어디에? 여기서 그대로 하는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어나봐 지금 했던 것을 그대로 조금 비틀어서 일어나는 곳까지 이렇게 손을 쳐먹을 때 땅 쳐먹을 때 땅 쳐먹을 때 땅 쳐먹을 때 점프를 두 발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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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 같이 떠서 이렇게 해봐 손 같이 돼야 돼요 손이 한 끼나 다섯 이 내가 이쪽 어깨 타고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손이 돼서 손으로 총력 완화를 해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오우 오우 잘한다 손을 치고 자 잘하면 못하겠으면 안 해도 돼요? 네 시작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